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끼오 서울시스터즈입니다. 다들 어떻게 좀 센 것들 준비했나? 난 좀 힘든 것 같아서. 이제 다시는 싫어. 우는 것도 싫어졌네.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나요? 부르의 커피. 우리 오늘이 사귄지 24년째 되는 날이야. 여성 출연자들이 의상에서 뭔가 벌써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바바리에 입고 있다는 것부터가 웬만한 게 안에 있으면 바바리에 안 입어서. 그렇지 그렇지. 있어 있어. 없어요. 아무것도 없다고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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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